목적 있는 친구들 이게 잠시 후 80대 노인을 20대 청년이 묻지마 폭행한 사건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아 그냥 뭐 런닝하다. 런닝? 응 그래? 왜? 런닝? 왜? 하면 안 돼? 아니 아니 좋지 운동하는 게 좋지 무슨 이유로? 그냥 좀 운동하고 싶어서 혼자? 아니 뭐 혼자 하진 않고 누구랑? 런닝하는 뭐 의미 있어? 여자 있구나 하 뭐 남자만 있진 않지 여자 있구나 아이 뭐 그것 때문에 운동하겠냐 아 이 새끼 여자 꼬시려 그러는 건 그냥 나도 건강 챙기고 내가 운동하자고 할 때는 한 번도 안 하더니 아니라고 진짜 미친놈아 아니라고 진짜 미친놈아 뭐야 뭐가 이름 뭐냐고 아 뭐가 이름 뭐야 아 뭐가 이름 뭐냐고 희진이 아 진짜 아 희진 아 아 뭐 희진 진짜 야 나도 운동하려고 아 뭐 했는데 그냥 시기가 겹친 거죠 희진이 얻으려고 알았어 알았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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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심장이랑 같이 뛰는 거네 아 진짜 새끼 희진이 에이 어 넌 어디 갔다 오냐 형 뭐 손에 그 뭐야 아 이거 책이지 책? 어 책은 왜 아 형 뭐 나도 이제 책 좀 읽어야 되지 않나 싶어갖고 너도 좀 읽어봐 언제부터 언제부터 아 뭐 저번주 부터 음 뭔 내용이야? 아 그냥 뭐 남녀 관계에 대해 응응 응 야 너 아까 같이 있던 여자 누구냐 둘 다 같은 책 들고 있던데 아아 에이 아니 아 아 하하하 하하하 아 이 새끼야 진짜 아니라고 뭔 책을 읽어서 가 나도 책 읽어 진짜 이 새끼 아니라고 이름 뭐야 이름 뭐냐고 이름 뭐냐고 지혜 아 에이 아 아 뭐 하하하 맞네 지혜 오드려면 책 읽어야지 그치 하하하 야 넌 어디 갔다 와 어? 아 뭐 사회봉사하고 왔지 봉사? 어떤 봉사? 뭐 하천 제초하고 뭐 나무 심고 그래? 왜? 반성도 할 겸 어? 어떤 반성? 뭐 지구에 대한 반성도 있고 뭐 나에 대한 반성도 있고 왜? 집행유예니까 어? 네 노인 묻지마 폭행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또